아이고 이뻐라! 쪽들이 있어요! 쪽들이! 와, 당위까지 입고 너무 귀엽다! 봉지님이네, 봉지님! 어머, 또? 아, 또 사완성 씨인가요? 누이시오!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집으로 초대를 한 분 했는데 그분한테서 확실하게 인사 잘 할 수 있게끔 한복 입고 하는 예절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장 선생님한테는 존댓말을 해야 돼. 네! 네, 잘하고 있잖아, 지금. 장지우 학생이라고 했나? 응! 응? 응 하면 안 돼. 네! 응 하지 말고? 응 하지 말고 네, 장지우입니다 해봐요. 장지우입니다. 아이고, 끄덕해라. 그렇지. 장지우는 몇 살입니까? 두 달. 두 살입니다. 두 달입니다. 아이, 어려워. 이제 반말을 하면 감옥에 간다. 알겠지? 감옥 아니야. 감옥은 안 갈 거야? 어. 그럼 존댓말을 하세요. 네! 좋았어. 알죠, 알아듣죠. 저라는 거 배울 거예요? 네! 우와, 알겠어요. 근데 이번 추석 때는 수금이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렇지? 정말? 응. 아, 그렇지. 또 수금이라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동업하기 힘들어, 지우야. 정말? 응. 이제 절 한 다음에 무조건 용돈 주세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응. 응. 그렇지. 그걸 잡고 이렇게 앉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런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숙여. 저게 맞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고 다시 일어나.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지우가 한 번 해볼까? 응. 절. 용돈 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항상 용돈 주세요까지 해야 돼, 알았겠지? 네. 응, 좋아.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아이고,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아이고, 저는 생존 교육입니다. 이제 알겠지? 예의 범절이 바른 친구. 어? 그걸로 해서 많이 뽑아내야 된단 말이야. 지쳐서 쓰러졌어요, 지금. 어, 꿍 했어요. 지쳐서 가지고 와. 왜, 꿍 했어? 응. 계란으로 문질 거야? 응. 옛날 드라마 보면은. 너무 귀엽다. 어머, 어머, 어머. 그렇게 하잖아. 요즘 누가 저렇게 해. 근데 그걸 보고 해봐.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그럼 하나도 안 아파진다? 그렇지? 어, 누구 왔어요. 누굴까요? 누구 왔다. 누가 오셨지? 누구 왔다. 아빠 데리고 올게. 응. 누굴까? 누구세요? 나요. 어? 누구세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왔다. 어머. 아이고, 오자마자. 오자마자. 바나나나나나라반바. 좀 놀랄 것 같은데. 지우 우는 건 처음 모른 것 같아, 나. 지우 우는 건 처음 모른 것 같아. 지우 우는 건 처음 모른 것 같아. 지우 우는 건 처음 모른 것 같아. 아니, 아까나 그렇게 분장을 해도 안 울더니. 아, 그럼요. 지우야. 아, 그쵸. 갑자기 들어서 노래 모르시면 놀라죠. 아, 놀라죠. 그럼요, 그럼요. 반짝이 옷을 입으시고. 이번에서는. 헤어수 sky도 와와! uda s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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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de. 영웅 손맛 랩 랩 랩 영웅 손맛 랩 얘도 주우래 영웅이야 KBS 힘이 났다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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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놀랬네 희선이 이모 그만 놔둬 랩